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티비티스아티비와 함께하는 ESL 시즌2 32강 본선을 드디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32강 본선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또 촬영합니다 자 아마추어리그구요 32강 예선전을 뜨고 또 31명의 선수들이 예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자 본선 경기는 모두 오후 6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방송 경기로요 유튜브랑 트위치TV 이티스타TV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구요 일단 첫번째 11월 4일 32강 1차전이 진행되고 11월 5일날 32강 2차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1월 10일 금요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입니다 금토요에요 자 그리고 11월 11일 빼빼로데일날 또 ESL 시즌2 32강 마지막 경기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16강 4인조 편성이 또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4단 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티스타TV 페이스북 페이지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구요 32강 모든 경기는 3판 2선승대로 진행하고요 모든 경기는 방송 경기로 진행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맵은 투온 아카디아 3킥 브레이커로 진행이 됩니다 16강부터는 또 변경이 될거에요 하지만 네 그전에는 이렇게 또 진행한다라는거 16강 전까지 32강까지는 요렇게 또 진행한다라는거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32강 대진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32강 대진표입니다 왜 다 안보여 옆에가 뭐지 어쨌든 32강이 1차전입니다 김태희 선수와 장승수 선수 그리고 박성혜 선수와 김대남 선수 그리고 선우도현 선수와 권정희 선수 그리고 김준영 선수와 정윤호 선수가 1회차에 붙구요 자 그리고 두번째 날 11월 5일입니다 32강 2차전 장태현 선수와 신승민 선수 그리고 한성희 선수와 우태식 선수 민태호 선수와 이민혁 선수 이상옥 선수와 김호성 선수가 붙게 됩니다 자 3차전이에요 양호선 선수와 김세훈 선수 백광영 선수와 윤종현 선수 황진우 선수와 임재신 선수 권경륜 선수와 이인극 선수가 3차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차전은 김중현 선수와 도경인 선수 그리고 정수현 선수와 원혜성 선수 그리고 김재현 선수와 황선서 선수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없네요 김상군 선수가 부전승으로 16강에 먼저 진출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16강은 32강이 끝나면 토요일날 11월 11일날 조를 다시 편성을 할건데 랜덤으로 또 돌려서 A조, B조, C조, D조를 나눌겁니다 그래서 18일부터 26일까지 A, B, C, D조를 진행을 해서 또 8강 멤버를 뽑을거구요 16강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 1경기, 2경기 승자전, 패자전, 최종전까지 이어지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강전은 3판 2선승제 4강전은 5판 3선승제 결승전은 7판 4선승제로 진행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동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SL 시즌2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